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WNS-DUD님의 질문입니다. 이런 자세 할 때 등뼈가 아픈데 괜찮은 건가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특별한 질환 없이 목 스트레칭 운동할 때 등뼈가 아픈 경우에는 목운동을 하기 전에 등운동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. CM병원 채널에 등펙이 스트레칭 운동 두 개가 있으니 먼저 해보시고 목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해당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등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